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릭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아마 일주일 내내 먹은 거를 업로드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제가 혼자 살면서 꽤 잘 챙겨 먹는 것 같다고 뭐 먹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먹을 때마다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먹을 것은 요거 이거는 볶음 우동이에요. 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각종 야채 저는 양배추, 양파, 버섯, 아스파라거스 넣고 볶다가 소세지도 조금 넣어두고 그리고 우동면은 살짝 데쳐서 익힌 다음에 넣고 파프리카랑 같이 넣고 불소스 넣고 비비다가 위에 가스오브시를 촤라락 하고 뿌려줬습니다. 쉽죠? 되게 쉬워요 메뉴. 이렇게 먹으면은 저희가 맛있기도 맛있고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양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그냥 우동 1인분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야채예요. 이거는 진짜 안에 들어가는 야채 종류만 바꿔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밥을 먹고 있는데 요거 블랙 월넛이라고 하는 거예요. 캡슐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디 좋냐면 이 블랙 월넛이 천연 항생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유해균을 억제시켜서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각종 세균성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식사 도중에 두 알 하루에 두 번씩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가 터질 것 같고 지금 밥 먹은 지 30분이 지났으니까 제가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아 배 터져. 안녕하세 여러분. 아침에는 과체습관. 과일 맛. 아침에는 너무 씹기 귀찮고 그래서 보통 아침에는 요거트랑 과일 주스 이런 거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동대문 하울을 촬영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나가 일단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고 뭔가 조금 더 먹어야겠어요. 일단 저녁에는 그 M.O.I. 베트남 음식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동대문 촬영을 끝냈고 그리고 물 한 컵을 따라왔어요. 물 한 컵이랑 깔라마시 이거 예전에 친구가 세 팩 사가지고 저한테 한 팩 준 건데 이거를 가끔 마시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조금만 타야 돼요. 이렇게 마시면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운동할 때 식사 전후 활력 충전 디톡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이런 맛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되게 시트러스 계열의 음식을 다 좋아해요. 약간 신맛 나는 거 근데 이게 맛 없다고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라임 비슷한 맛이다요.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카페인이 엄청 필요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배란통이 있거든요. 근데 배란통 있을 때 커피 마시면 좀 배란통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대신에 녹차를 타왔어요. 녹차는 이거 유기농 녹차인데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냥 유기농 녹차 검색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저녁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돌박이 그리고 마트에서 산 냉동 감자말이 새우고 여기는 오이고추 그리고 케일입니다. 헤헤헤 너의 호YN talking 울 Astronaut 000석 ERO 제가 랜딩을 랜딩을 이거 I don't like to tell people how we've met. It's not bad, it's not embarrassing, it's just not cool. Bring that on a date again.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습니다. 오늘의 밥, 비엔나 소세지, 아스파라거스 볶은 거, 그리고 어제 먹고 남은 대구 튀김. 저는 이게 감자, 새우 튀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맛있어요. 그리고 김치 햇반. 짠, 와우. 제가 김치를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비엔나는 요건데요. 로스트 비엔나 손도늑 81%? 이거 짱맛있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요. 너무 맛있어. 네. 오늘의 저녁! 머시마루,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볶았구요. 오랜만에 아보카도가 먹고 싶어서 과카멀리 만들었고 그리고 찍어먹을 칩! 그리고 밥 먹다가 중간에 먹을 블랙 월넛! 맛있겠다! 오늘 너무 배고팠어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고난 후로 조금 더 챙겨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소금과는 세게였네요. 쌈이나 보컬явni 쫀마탱이였습니다. 자 오늘 밥은 양배추 쌈이랑 오이고추입니다 지금 제가 빨래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워요 고파이 자 여러분 밥을 먹고 왔고 미니스톱에서 멜론 맛 아이스크림의 소프트콘을 사봤습니다. 뭔가 달콤한 게 먹고 싶었어요. 커피도 사서 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거 먼저 먹고 멜로나 부드러운 맛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